아쉽다. I'm so sad. 너무 아쉽구먼. 너무 아쉬운. 명수 아쉬운데 웃는데 끝이 났습니다. 아무튼 이번에는 특히나 라이온 분들의 뭔가 화력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것들이 너무 느껴져서 그렇죠 우리 뮤빗 1위도 해보고 저는 라이온 분들의 화력이 이렇게까지나 올라올 줄 몰랐지만 너무 감사해요 진짜. 왜냐하면 그만큼 부산한 노력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50억 명 라이온이 진짜 얼마 안 나왔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원래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데 지금 거의 많이 왔어요 지금.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음악소리도 엄청난 화력이 느껴지는 방송이었어요. 저는 서울드리프트 때보다 이번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심지어 더 열정적이었어요. 특히 나도 그 부분. 나도를 내가 봤을 때는 기다리시는 거예요. 라이온들도 오랜만에 저희가 서울드리프트 이후 10개월 만이니까 되게 기대를 많이 하셔서 응원도 진짜 많이 준비하셨을 때. 이제 단합이 너무 잘 돼요. 그리고 응원봉이. 그러니까 응원봉. 이번 처음으로 응원봉이 생겨서. 최고죠. 너무 예뻐. 처음으로 저희가 활동을 하는 거니까 너무 예쁘더라고요. 맞습니다. 공개됐어? 아니요. 이거 왜 라이브도 아닌데. 라이브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아직 끝난 게 아니잖아요. 새로운 앨범으로 우리 라이온분들 또 열심히 해서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번 활동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맞습니다. 이번 활동입니다. 라이온이 제일 고생하셨습니다. 이거 한 번씩 해야 돼. 나 거꾸로 하자. 여기까지 원인아정이었습니다. 안녕.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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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 안녕. 고마워요. 고마워요. 안녕. 고마워요. 고마워요. 이제 내 생을 겨누 준비됐어 진지? 안 준비됐어? 네 나 보다 해 나 보다 해 여러분들이 너무 고생했고요 여기다가 자연스럽게 들어가야 돼 아 아깝다 다음에는 항상 더 좋은 곡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릴 게 한 가지 더 남았습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건강 챙기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여러분들 운동 열심히 하셔야 돼요 빨리 나와요 이 그룹량이 생겨야 이 건강이 좋아지거든요 나오라고 과학적으로도 근육량이 생길 땅에 따라서 나오라고요 병에 걸리지 않는다 잔병 치료를 하지 않는다 하가입 특징 어머어머어머 잔병 치료를 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가입 특징 예로부터 동의보감에서 나온 말씀으로는 가시죠! 어디까지 끊어져요? 나를 잃어 가 어린 가닉 어린 가닉 어린 가닉 어린 가닉 하하하하 하가입 특징 둘이 서로 머리 맞고 아 서로 하가입 특징 하닉가 아파서 못 일어났어요 아유 아유 여기서 마지막에 그 외춘지 어디에서 그만두시고 야 이게 진짜 아프다 하닉 나를 잃어 가 아 아 진짜 아프다 아 하가입 특징 진짜 아프다 어디 가요? 저 진짜 아프고 나를 잃어 가야죠? 내가 할 거 아니야 hey ems 고등학교 자리 몹inho 대홍 하고 여기 한번 고등학교 룐 부등학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